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그냥 쓰남입니다. 그냥 쓸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사슬하고 있네요. 여러분 당장 대규모 기초 언어모델 나왔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생성형 ai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등장하고 나서 6개월 지났을 때 상황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칼라 직업하고 프리랜스 직업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줬지 않습니까? 생성형 ai가 여러분들 도입되고 나서 6개월이니까 2023년 6월 무렵입니다. 프리랜스의 한 달간 저런 변화 숫자가 ai가 대체를 해버린 겁니다. 프리랜스를. 프리랜스의 수입이 급감한 겁니다. 작가들이 이런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것이 2017년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변하거든요. 작가 시장도 변하고 강연 시장도 크게 변하게 됩니다. 기술 변화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저는 직접 그걸 봤거든요. 2017년도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교육하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지필 작업에서 엄청난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6개월 만에 일어난 변화가 이겁니다. 화이트 칼라 직업하고 그다음에 프리랜스 직업이.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방송에서 상당한 콘텐츠가 여러분들 ai하고 대화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뭡니까 ai라고 가지고 여러분들 영상 분석해서 여러분들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내가 여러분 궁금한 것은 다 이렇게 질문 던져가 여러분 ai한테 묻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옛날 같으면 팀이 있어야 될 일을 혼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뭡니까 100년 전에 이야기를 가지고 올린 이름 틀리냐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공병호 tv에 여러분들 굉장히 주력 포인트라는 것은 앞을 보는 겁니다. 앞을 통찰력 그리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기회를 잡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 음악가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감독입니다. 인도의 영화감독 바르마 앞으로 영화에 인간 작곡가 작품을 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ai 음악 쓰겠다는 거죠. 왜 인간 작곡가는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작품 여러분들 완성일자를 지킬 수 없습니다. 돈을 좀 더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인도 영화감독이 뭡니까 앞으로 영화음악 배경음악 ai로 만들 쓰겠다는 겁니다. 별 사람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대가 됐구나. 내 일자리도 대체될 수 있겠구나. 바르마 감독은 영화와 텔레비전 분야에서 유명한 감독경 시나리오 작가 견 프리드스입니다. 사실주의와 섬세한 기술 등으로 뉴 에이지 인도 영화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여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인공지능가처럼 음악만들을 쓰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영화를 포함한 모든 프로젝트에서 ai가 생성한 음악만을 사용하겠습니다. 향후에 모든 프로젝트의 생성 ai 음악만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아티스트들은 ai의 제왕이 보다도 ai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 작곡가들은 제작기한을 자주 넘기고 다른 프로젝트와 일정이 겹치는 것을 불평하는 한편 작사가들은 노래의 본질을 포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적 문제가 창작 과정을 방해하고 음악 제작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됩니다. ai는 비용 없이 즉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일주일 동안 불평 없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바뀐 겁니다.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불평하지 않고 24시간 일주일 365일 동안 요구하는 일을 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작곡가 안 쓰겠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사람 안 쓰겠다는 겁니다. 영화감독 이야기만 이런 것이 아니고 업계에 여러분들 한참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강협 누보 ai 대표 난 누보 ai가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위력적인 회사는 모르겠는데 ai 타임스가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룬 걸 봐 업계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기업 같습니다. 강협 대표가 이야기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아는 거죠. 현장에서 뭐죠. 지금 사화를 건 경쟁을 하니까. 아마 이 업체가 ai가 생성한 캐릭터를 여러분들 변형하거나 또 시장하는 그런 종류의 업무를 하는 모양입니다. 모바일 pc 등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얼굴 사진을 촬영하면 그 얼굴 사진에 선글래스도 끼워줄 수 있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 모양입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업계 사람이 뭐라고 보냐. 2, 3년 안에 기존 드라마와 유사한 퀄리티의 생성인공지능 영상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은 기술 발전에 맞춰서 대중에게 더 쉽게 접근한 ai 도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 3년이면 장편 영화도 ai를 만든다는 겁니다. 향후에는 영화나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 등의 동영상 콘텐츠에 생성 ai를 도입하는 것이 메가 트렌드가 될 겁니다. 영상 여러분들 생성 ai가 크게 역할을 할 거니까 어쩌면 이제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되면 제 방송하면서 제가 만든 영상을 끼워가지고 들려주거나 그렇게 하겠죠. 대형 언어모델의 용도가 법룡에서 법률, 의료, 커머스 등으로 세분되는 것처럼 ai 이미지나 영상 도구도 웹툰, 패션, 3d, 의료 등으로 구제화될 것입니다. 응용 서비스가 계속 확장돼 가겠다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현업을 띄고 있는 강협 누보 ai 대표의 이야기인 거죠. 한 사람은 영화감독이고 한 사람은 업계에서 ai 이미지를 재탄생시키는 그런 종류의 도구를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또 뭐냐. 오늘 ai 타임스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2030년까지 ai 훈련 컴퓨팅 용량이 1만 배 증가할 것이다. 병목천상에 올 때까지 ai는 극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른 이야기 읽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력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그거는 다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해결할 것이고 핵심적인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ai 훈련을 시키는데 컴퓨팅 용량이 1만 배가 증가할 것이다. 2030년에 해봐야 2025년이 6년, 7년, 8년, 9년, 10년 한 5, 6년 후에 1만 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반도체 칩은 얼마나 많이 팔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핵심이. 딴 게 아니고. 현재와 같은 추체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발전할 경우에 2030년에는 ai 모델 규모가 지금의 1만 배로 확장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싱귤러티브 허브는 최근 비영리 연구기관 에포크 ai 보고서를 인용해서 향후 10년 되는 ai가 극적으로 발전할 것을 볼 수 있다. 그냥 여러분 뉴스가 아니고 이걸 보게 되면 반도체 칩이 얼마나 많이 팔리겠냐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 특이점이 여러분들 돌파한 겁니다. 기계학습과 ai가 들어오면서 인간지능이 발전한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 주홍색처럼 그렇게 가던 것이 그냥 완전히 뭡니까? 그냥 수직 상승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수적 성장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ai와 기계학습이 이런 도입이 되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방송했던 내용을 지금 저런 비영리 단체의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10년 뒤에는 ai가 극적으로 발전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만 배 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기는 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전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형 이동식 원자료가 지금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사도 면허를 받고 그다음에 오라클이라는 회사도 여러분들 세 개 소형 원자료를 짓는 것을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가동해야 되는데 전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업가들은 본인 스스로가 뭐죠? 원자료를 건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페이스북 메타의 최신 모델 라마3는 27메가바이트의 전기를 소모하는 엔비디아 칩 1만 6천 개로 학습했습니다. 이런 칩을 지금 여러분들 10만 개를 가지고 돌리고 있는 데가 테네시 맨피스주의 일론 머스크의 글록3 xai사가 지금 여러분들 10만 개지 않습니까? 두 달 안에 20만 개를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미국의 2만 3천 가구의 전력 소비량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일론 머스크는 약 20만 가구 정도의 전력을 쏘는 겁니다. 전력 효율이 향상되더라도 2030년에는 프론티어 모델을 훈련하려면 기초 모델을 훈련하면 지금보다 200배 많은 전력 즉 6기가와 와트 정도가 필요합니다.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들 그냥 질주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데 보시게 되면 이런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0년 안에 현재 모델보다 약 1만 배의 확장이 돼야 되고 확장 추세가 2030년까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을 예상된다. 이대로 가면 기초적인 텍스트 생성에 머물렀던 2019년의 GPT-2와 정교한 문제 해결을 능력 갖춘 2020년 GPT-4 차이 만큼 ai는 10년 안에 극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2024년 GPT-4가 나온 겁니다. 2024년 또 7월 14일 날 GPT-4-O, GPT-4-O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지하게 GPT-4보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나서 두 달 만에 뭐가 나옵니까? GPT-5-1 프레비오 버전과 GPT-5-1 미니 버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GPT-4-O보다 두 달 만에 현지한 능력을 이름 갖춰 가지고 추론 능력이 여러분들 월등해 가지고 범용 인공지능을 향한 첫 걸음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10년 안에 극적으로 발전할 것이란 것이 10년이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하는가? 결국 이런 게 이게 하드웨어가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력도 뒷받침되어야 되고 냉각기술도 뒷받침되어야 되지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반도체가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데이터센터 짓는데 땅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냉각기술도 필요하고 전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반도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만 배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돌아가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사나 여러분들 죽어나 사나 삼성전자하고 여러분 sk하이닉스 제품은 팔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야 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엔비디아가 최고속 gpu를 만들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제공해야 가속기가 만들어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할 때 이런 그림을 보고도 한 단계 더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러면 전력산업 유틸리 산업이나 lg산전처럼 그런 배선산업들은 얼마나 앞으로 호황을 누릴까 이런 생각까지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죽을 수 있고 있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팔려야 되겠냐 이런 생각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그 탱크 헬리콥터 이런 그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몇천 불짜리 여러분들 그냥 드론이 세상을 다 희지울 정도가 되니까 가끔 가다 생각하게 되면 야 직업 세계에서 조금 떠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지금 직업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격동의 세월을 살아야 되겠는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뜻하고 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완전성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진짜 제가 볼 때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